흐름이 진짜 크다 오늘 여기 스웨덴스돌 서울 크로스핏 박스인데요 여기 제가 항상 매일 운동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헬스만 하는 줄 아는데 이거 하고 그리고 헬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 하는 거 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보여주실 거는 크로스피이드이신가요? 크로스피이드 박스 왔으면 그것도 기대하시고 그런 것들 있나요? 뭐 헬스는 가슴 등 이런 운동들 있잖아요 크로스피트도 그런 분할... 크로스피트? 그래서 제가 전문 분야 사료 담당이 스케줄 짜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죽어가면 돼 알겠습니다 자, 유전주! 다행이지! 오케이 사료... 사료 담당이... 사료 담당이... 그렇게 해? 네 물론 급이 다르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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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둘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셋 후기 근데 처음이었을 때 못했잖아 맨치 84kg? 언제.. 언제.. 2년 전 그때 저보다도 못했는데 너가 괴물로 만들었지? 원래 괴물 얘가 괴물을 만들었지? 범인은 얘 그치 하나밖에 못하는데 그거를 나는 힘 10%만 쓰고 나머지 보조가 90% 써가지고 나머지 캐슬 다 채워줍지 30% 엘치 봉장 내가 계속 찢어지겠다 이 새끼 하면 점점 커져나 네 지한이가 엄마인 줄 알아 형 진짜 엄마인 줄 안다니까 웨이터로보다 빠르게 웨이터인데 내년에 와우 빨리 운동시켜야 되는데 유기록 시작 잘 됐고 봐 오오오오나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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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좋겠지? 이거죠? 저녁 운동은 무엇입니까? 두 명이서 한 팀으로 운동을 할 거고요. 20칼로리 어설티이 바이크 그 다음에 40! 올버리셨습니다. 20! 24! 24! 에바야! 3라운드! 4라운드! 조금만 줄이자! 어떻게 해? 한 명당? 어차피 휴식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걸 4라운드 하고 끝나고 이건 3라운드! 여기 밑에 거 다 없애요. 다 없애요.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? 서운할 것 같은데? 집 와서 생각나지 않겠어요?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타협하면 발전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타협을 해야겠다. 저건 안돼! 저건 아니야! 그러면 저는 타협 좀 할게요. 휴식이 있기 때문에 힘들기는 할 거야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어차피 팀 운동으로 하죠. 세 명, 두 명이서 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20칼로리 지금 유튜브 많이 나오고 20칼로리 30칼로리 30칼로리 고거를 이제 각자 사랑해주시고 이거를 와드라고 하는 거예요? 이제 이거를 보통 와드가 워크아웃 보호보다 되게 안 되시거든요. 오늘 할 운동을 와드라고 하는데 앞에는 스트렝스 근력운동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오후에는 이런 식으로 숨이 차는 운동 심폐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을 하거든요. 근지구력과 보통 보통 이거를 저희는 옛날에 와드와드라고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? 전쟁을 전쟁을 앞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안 좋아. 제가 근데 그랬잖아요.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고 그랬잖아. 아니기는 잘 맞지 않아. 근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. 가! 젊는 그 일 내뱅 다 Goto. NG. By the way. Yes! 아하하. 근데 mag이? 탈락! 오어어어어!!! та büyük... 에 albo레 Ou figured. 쓰는 재원. 그리고 바꿔zeug을 벌려서 persons 로 DC 가지고iyorum. 슈퍼 Unf wzgl도 아이콘 윤크 예 Л ren nogle 여덟 8 6 owym 우城 10 9 5 6 hasta 8 시장 1, 2, 1 8, 2, 1 5, 6, 7, 8 1, 2, 1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, 4 먼저 와, 먼저 와! 맞어! 가자, 준비! 아, 시작! 준비! 하나, 빨리 가! 1, 2, 3.. 가! 아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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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롬스 피트 아워 오늘의 겨울 크롬스 피트는 내끼아니다 나 알면서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웨이트 갈 거잖아 헬스장 갈 거잖아 이러고 또 헬스장 가는데 와 이러고 헬스장 가세요? 저도 가요 저도 가요 네. 클로징 한 번 해주세요. 따라서 해주세요.